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특집인데요. 월 운세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전운과 귀인의 운을 함께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가 열두 달이지만 한 해의 성패는 바로 한두 달 바짝 긴장하고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한두 달이 한 해 운세의 성패의 8알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순리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달에 다시 한번 다잡아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을텐데요. 모쪼록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얻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시점이 양력 3월, 음력 2월부터니까요. 정월은 건너뛰고 바로 음력 2월 운부터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금전 운과 귀인 운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양띠들 음력 2월 달의 운세 시작은 유아 복모로 시작을 하는데요. 유아 복모의 운세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젖을 물려주는 그런 운세죠.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났으니까 아주 좋은거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편안함도 함께 찾을텐데요. 그런데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의 어떤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또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죠.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3자의 타력과 조력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하죠.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인데요. 새로운 어떤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된 사람도 이런 운에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길한 운세죠. 동시에 또 일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취되는 그런 운도 함께 의미합니다. 해결과 발전이 되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그러면서 청춘들은 이런 달에 이제 결혼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귀인이 이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성운이 열두 달 가운데 가장 좋은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3월 달의 운세는 만인앙스의 운세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이 있는 달이죠. 만인앙스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뜻이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이나 신경 쓸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들 구설이나 사람이 나를 시기에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 관제 구설도 조심하면 좋은 그런 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인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별수도 좀 조심하면 좋고요. 또 가끔 좋은 의미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결혼이나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뭐 직장인의 경우 승진, 영전운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하게 등거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두 번 볼일을 횟수라도 좀 줄여서 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운세 전략을 세우면 좋겠죠. 음력 4월달의 운세는 상관유수입니다.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치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그동안 마음 구성을 주던 어떤 부동산이 서서히 매기가 붙어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거죠.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겠죠.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몸과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달의 운세입니다.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풀려나가는 체감적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5월의 운세는 수륙천금의 운세입니다. 수륙천금의 운서라는 것은 손으로 청금을 희롱하는 그런 어떤 운세죠.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인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과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 이런 즉 돈의 어떤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돈이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뭘 가장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사기 조심이죠. 사기라는 게 돈 운이 없을 때는 당하지도 않고 뺏기는 액수가 적어서 큰 피해가 없겠지만 이렇게 좋은 운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융통이 된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운세의 이면에는 항상 우리가 함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나쁜 운도 함께 숨어있다고 이해하시고 현명하게 신중한 어떤 운세 전략을 생각하시면 좋겠죠. 6월달 운세는 맹인실장의 운세입니다. 맹인실장의 운세는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조심해야 되는 달을 의미합니다.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걸림돌,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이죠.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게 했죠. 이런 달에는 그래서 신중하게 도추에 불리하게 조성된 그런 위험 구간을 잘 살피한다는 운세죠. 관제구슬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재물의 손재수,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시 위험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아주 좋은데요. 결국 이런 운세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둔다면 무엇이든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산화, 투자, 변동은 불리하니까요. 이 시기를 피해서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고요. 보수적이고 수비적인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건강 조심을 늘 염두에 둔다면 또 이런 달이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겠죠. 음력 7월 달의 운세는 다시 금계포란의 운세입니다.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사람을 보듬는 그런 운도 함께 의미합니다.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또 신혼 같은 경우 임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달에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합니다.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국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 듯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어 있는 그런 실속 있는 균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8월 달 운세는 작선 연탈의 운세입니다. 작선 연탈의 운세를 12달 가운데 가장 성추가 좋은 그런 운세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아주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마치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의 운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운세인데요. 문서적인 어떤 성취 운이 가장 12달 가운데 좋은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달에는 어떤 변화나 변동, 투자나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등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도드라지게 아주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장되는 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한 어떤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음료 9월의 운세는 다시 맹인실장의 운세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설명드린 그런 운세로 다시 돌아오죠. 맹인실장의 운세는 지팡이를 짓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죠.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걸림돌, 장벽을 실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인데요.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결국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신중하게 도처에 불리하게 조성된 그런 위험 구간을 실기롭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운세죠. 관제구슬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재물의 손재수 또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시 위험 부담의 최소화 전략이 아주 좋겠는데요. 결국 이런 운세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에게 상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무엇이든지 돌다리도 좀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이 유효하겠죠. 이산화 투자 변동을 불리하니까요. 이 시기를 피해서 계획을 잡아 보시고요. 좀 보수적이고 수비적이고 내 운을 뺏기지 않게 방어적인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 사기 조심, 건강 조심을 한다면 또 이런 달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겠죠. 음력 10월 달의 운세는 다시 상간 유수의 운세인데요. 상간 유수의 운세라는 것은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갖고 풀려가는 그런 운세죠. 앞서 설명드린 4월 달의 운세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정치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성과 없이 성취 없이 지치되어 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치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르듯이 이제 물고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서서히 매기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보러 온다든지 또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대체적으로 풀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운의 어떤 좋은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달의 운세는 만인앙스의 운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3월 달의 운세와 같은 형국인데요. 만인앙스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 본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이나 신경 쓸 일들을 의미하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대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텐데요. 주로 인간들 구설이나 사람이 또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 관제 구설도 이런 달에는 좀 조심하면 좋고요. 연인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이별수도 조심해야 하는 달이죠.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어요. 예를 들어 결혼이나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또 측정인의 경우 승진과 영전운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또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달에는 특히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좀 줄여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한의 마지막 12월 달의 운세는 유아 복무의 운세입니다. 울다 지친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처지를 물려주는 그런 운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아 복무의 운세라는 것은 결국 배고픈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듯이 아주 좋은 운세를 뜻하죠. 허기도 면하게 되고 비로소 편안함도 함께 찾을 텐데요. 그런데 결국 그 운이 결국 나 스스로였던 자력의 운이라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하는 또 여기서 어머니는 귀인을 의미하는데요. 귀인이라고 하는 나 스스로의 힘이 아닌 제삼자의 타력과 조력으로 귀인의 도움으로 내 운세가 반전되는 그런 아주 길한 운세를 의미합니다. 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운세죠. 새로운 어떤 귀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혹은 그 전에는 별로 덕이 안 된 사람이 이런 운에는 나에게 귀인의 역할이 되는 그런 길한 운세죠. 동시에 또 일의 해결이 뜻한 방향대로 성추되는 것도 함께 의미하는데요. 해결과 반전이 되는 그런 달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가 모색되면서 희망스러운 일들이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경우에 청춘들은 결혼 운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미혼이신 분들은 귀인이 이성일 수도 있어서 12달 가운데 이성운이 가장 좋은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의 운세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금전 운과 또 귀인의 운은 운세 예측의 정확도를 좀 높이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기억하기 좋게 큰 줄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2달을 음력으로 상반기, 중반기, 또 하반기 3등분해서 알려드릴 테니 들으시고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12달을 3등분 해보자는 얘기는 1월에서 4월을 상반기, 5월에서 8월을 중반기, 또 9월에서 12월을 하반기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죠. 양띠들에게 금전 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중반기입니다. 음력 5월, 6월, 7월, 8월이고요. 또 양띠들에게 귀인의 운이 올 한 해 가장 좋은 시기는 하반기입니다. 9월에서 12월이죠. 모쪼록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서 제공되는 고급 알찬 정보를 실시간 무료로 편안하게 받아보신다면 더 좋겠죠. 저희는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